특히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체사를 자문을 하게 됩니다. 물론 이 사람이 밀라노의 루도비코를 자문하고 후원을 받고 있는데 루도비코가 몰락하고 나니까 자기를 후원해 줄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또 자기 재능을 쓸 때도 없고 그러니까 체사를 찾았던 것 같은데 약 1년간 체사를 위해서 일을 합니다. 그런데 1502년 8월 달에 다빈치에게 모든 지역의 자유통행 허가와 반드시 시설을 할 때는 이 사람과 회비를 하도록 합니다. 로마냐의 성체라든지 요새 시설공사 진행 중인 것도 이 사람의 회비를 거쳐서 공사를 하라 그렇게 지시를 합니다. 만약에 체사례가 좀 오래 있었으면 소격불로 쪼개지는 도로라든지 수로 등 중부이탈리아 인프라가 통합되어서 통일이탈리아가 생기는 인프라 역할을 하지 않았나 이런 상상도 해봅니다. 이걸 보면서 체사례가 국가건설을 목표로 뒀다 추측을 해볼 수 있습니다. 시오노나 나뉘도 이런 계획을 보면 나라를 만들려고 했다 이런 주장을 합니다. 문제는 이런 순수하지 않고 진짜 국가를 만들려야 한다 이런 느낌을 주니까 용병대장들이 반란을 익힙니다. 교황령의 조그만 도시를 영지를 갖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볼 때 우르비노 공국이라든지 파인차 이런 모범적인 교황령도 공격하는데 결국 우리도 다 공격하고 쫓아낼 거 아니냐. 우리 용지도 결국 체사례의 국가의 전리품으로 전락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비텔리라든지 잔 파울로 벤티볼리오 오르시니 이런 사람들이 공모를 마조네라든지 동맹을 맺습니다. 그리고 체사례의 주력을 객파합니다. 그러니까 체사례는 굉장히 위기에 몰리게 됩니다. 왜냐 그러니까 군대는 저놈들이 주력을 가져가고 자기 가진 군대는 저버리고 나는 굉장히 수시에 몰리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 그걸 회복하게 하는 게 교황입니다. 교황이 우선 화해 분위기를 조성을 해요. 알라르크선드로 교황이 개별적으로 만나가지고 아니 너희 왜 반란을 일으키냐 같이 잘해라 이렇게 따둑거리는 분위기를 만들고 그러다 보니까 한 한 달 후쯤에 되는 화해 분위기를 어느 정도 조성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사람들이 왜 화해 분위기에 동의를 했냐 하면 반란을 막상 일으키고 보니까 산 넘어 산인 거예요. 왜냐하면 체사례만 없으면 되는 게 아니라 체사례는 교황의 아들이기 때문에 결국 교황과 싸워야 되는 그런 문제에 봉착하는 겁니다. 또 아들을 교황이 없을 리도 없고 그러니까 뭔가 화해를 안 하고는 앞으로 살아가기가 굉장히 곤란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는 사람이 생깁니다. 빨리 저놈을 없애야 된다 주장하는 사람도 있지만 아 이게 아니다. 제 사람이 없었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다. 좀 신중하게 생각해야 된다 이런 사람도 있다 보니까 점점 의사결정이 지연되고 소강상태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 시간을 체사례는 벌여가지고 다시 군대를 모집합니다. 군대를 모집하는 돈은 또 교황이 줍니다. 다시 전쟁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으니까 결국 화해를 하는 게 낫겠다 이런 생각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체사례는 화해의 표시를 자꾸 합니다. 프랑스군을 돌려보내고 남이로서 아 난 진짜 너희하고 싸울 생각 없고 화해하겠다 이런 걸 과시를 합니다. 그리고 1502년 12월 26일 레미로 데롤카라는 자기 측근을 참수를 해서 체세나시에 광장을 합니다. 이 내용은 군주론에 잘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 레미로는 로마냐의 초기 질서를 잡은 사람이에요. 그 초기 질서를 잡을 때는 좀 무식하게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옛날에 501학대 삼천교육대 하듯이 그런 강압적인 행정을 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 체포하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감옥에 집어넣고 또 세군도 끌어모으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굉장히 인기를 잃었어요. 그리고 반란군들은 거친 행정을 하는 이 롤카의 문제를 거론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여론의자의 지지를 받으니까 아 체설에 보니까 이런 사람들 때문에 그 행정이 엉망이 되고 있다. 이런 소리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를 처단하라. 이런 걸 맹분으로 내세우다 보니까 체설의 입장면에서는 그 맹분도 들어주고 또 어떻게 보면 로마냐 지방의 질서가 회복됐는데 과거의 과격한 행정은 레미로 책임이다. 이렇게 회피하는 목적으로 이 친구를 처단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1500년 12월 31일 반란자들이 협상 테이블에 나올 자 그걸 급섭해서 처행을 하는데 그 솜씨가 굉장히 대단했다. 딱 잡아 떼고 친한 척하면서 그 친구들을 함정에 빠뜨려서 죽이는 연출이라든지 그게 너무나 자연스럽게 이루어진 겁니다. 그 실력을 보면서 마키아벨레가 극찬을 하는데 모르겠어요. 정치에는 근무, 술수와 업무 그런 면도 있어야 하겠지만 좀 잔인했다는 생각은 들어요. 화해를 하려고 주선을 하고 이런 친구까지 다 죽여버렸으니까 잔인했다는 생각이 들고 또 레미로 대 롤카는 베네치아 대사하고 알렉산드로 교황하고의 대화가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베네치아 대사가 아 레미로를 왜 죽였습니까? 이게 스페인 출신이고 굉장히 척건이고 충성스러운데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이 친구가 반란군하고 내통한 그런 증거가 있었다. 이런 발언을 해요. 그러니까 그 흥막은 잘 모릅니다. 여러 가지 복합적인 사정이 와서 그랬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근데 근력은 영원한 게 없지 않습니까? 체사라도 몰락하고 죽음에 처해지는데 1503년 8월 달에 알렉산드로 교황과 체사래가 말라레가 한 끄림이 걸립니다. 그래서 중태에 빠져버리는데 결국 교황은 일어나지를 못해요. 체사래는 아무도 젊다 보니까 회복은 되기는 되었으면 시간이 좀 걸렸고 회복하고 나니까 다른 사상이 되어 있는 거예요. 처음에는 교황을 비웃어 삼시를 뽑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좀 오래 했으면 제 사람한테 상당히 동정적이기도 하고 좀 호의적인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26일 만에 죽게 돼요. 그래서 다시 콩클라벨을 해서 뽑게 되는데 결정적인 패착은 줄리아노 델라 로베르 추경을 뽑는 겁니다. 이 사람이 제가 사부나룰라 할 때도 이야기했는데 1494년에 프랑사렐 8세가 이탈리아를 침구할 때 교황을 폐위해야 된다. 그 명분으로 쳐들어가면 된다. 이렇게 부추긴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교황은 아버지하고는 철천지 원수인데 이 사람을 택해버려요. 참 엄청난 실수를 했는데 결국은 이 사람은 나중에 되고 나서 제사로하고 약속한 걸 다 어겨버립니다. 교황군 총사령관 그대로 두겠다. 로마자 공국을 니가 공국약으로 인정해 주겠다. 이걸 다 폐기처분해 버립니다. 제사로를 구속해가지고 이런 포기한다는 각서를 받고 석방을 해주는데 그 뒤에 제사로는 나폴리로 도망가서 거기서 근토중리하려고 그러는데 왕국에 가서 군사령관이 됩니다. 그런데 오랜만에 칼을 잡다보니까 너무 열심히 하다가 적진 깊숙이 들어가서 그냥 전사하고 많은 비참한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남을 많이 속였잖아요. 용맹대장도 속이고 교황령을 점거할 때도 기만전인 전술을 통해서 속이면서 점거를 해나갔는데 결국 자기인도 속임을 당해서 몰락을 하게 됩니다. 체사로는 아까도 몇 번 말씀드렸다시피 마키아벨리 때문에 유명하게 됩니다. 마키아벨리는 한 3번 이 사람과 만나요. 처음에는 1502년 6월 달에 우르비노에서 바로 피렌체 근처입니다. 체사로가 자기 부하를 보고 피렌체의 속령인 아르초를 점령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항의하러 온 거죠. 우리 딱 같은 친프랑스파인데 왜 이런 걸 하느냐. 항의를 하니까 체사로는 그동안 용맹대금 안 준 거 그래서 이걸 문제 삼고 오히려 피렌체를 급박하고 합니다. 그런데 그 과학적이고 맹쾌한 태도에 마키아벨리는 감탄해서 그런 걸 자기 책에 싣고 그렇게 체사를 빛내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1502년 10월 달에 이몰라였는데 이때는 용맹대장 반란으로서 상황 파악 목적으로 와 있었는데 모든 진행 과정을 자기가 다 보게 된 거죠. 그러니까 체사로의 모든 일거수일투석을 어떻게 보면 인렙스한 인터뷰를 하는 셈이 됩니다. 무력을 사용하지 않고 외교와 계락만으로서 발란즈를 소탕하는 그 모습에 감탄하는 근무술수와 계락을 쓰는 걸 높이 평가하는 그런 글을 쓰게 됩니다. 분주론에서 마지막에 1503년 10월 때는 로마인데 체사로의 몰락 과정을 잘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체사로는 자기는 스스로 알렉산드로 교황 사후대책을 지워놓았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알렉산드로 교황도 나이 70이 넘었기 때문에 그 첫째가 이전 통치자의 모든 인척을 제거하는 겁니다. 이게 군주론이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아마 아스트로 맘프레디라든지 카베리노 성주하고 그 아들 다 죽인 게 인과관계가 있는 것 같아요. 두 번째는 로마의 기족들을 자기 편으로 한다고 했는데 물론 돈이라든지 이런 걸 주가지고 자기 편을 만들었겠지만 또 어떤 측면에서는 오레신이 과거를 갖다가 하고 척을 지고 이러니까 이것도 막 그리 성공한 건 아닌데 자기는 군주론에서는 성공한 것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추기경단을 최대한 자기 세력으로 한다는 한데 물론 알렉산드로 육세가 임명한 사람이 많으니까 최대한 자기 세력이 됐을 수는 있는데 그때는 알렉산드로 육세가 있을 때고 자유롭게 투표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것도 한계가 있다고 봐야지고 외정에 대항할 국가 건설을 한다지만 그 알렉산드로 육세 교황하는 걸 봤듯이 그 조금만 국가 만들어 봤자 나폴리도 프랑스나 스페인을 동행해서 날려버린 거 아닙니까? 그것처럼 대책이라는 게 아무 의미가 없었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 당시에 다음 교황을 누구를 선택하는가 제일 중요했다는 거죠. 이탈리아보다는 스페인 출신이나 프랑스 출신을 하는 게 더 맞았다. 그리고 줄리아노 교황은 옛날에 1년간이나 알렉산드로 육세 때문에 물을 먹은 사람인데 원한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 사람한테 조그만 은혜를 베푼다고 해서 그 원한을 있겠느냐 그 원한을 있다고 믿는 것 자체는 스스로 기만한 일이다 이런 평가를 내립니다. 실제로 줄리아노 교황은 체사르를 속인 데에 대해서 전혀 죄책감이 없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니까 체사르 자실이 거짓말을 많이 했고 또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 인물로 많이 봤어요. 설정 이건 놔둬서는 굉장히 악이다. 어떻게 보면 앞으로 내가 교황해 나가는 데 엄청난 걸림돌이 될 거라 생각하기 때문에 어땠쩐 이놈의 기득권을 뺏는 것이 자기 계획의 일환으로 생각했을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 체사르가 굉장히 큰 실책을 했는데 제가 이걸 보면서 군주론에서 체사르 이렇게 떠바뜨려 놨는데 좀 아니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어요. 마키아벨리는 좀 과대평가를 한 것 같습니다. 체사르 불호자에 대해서 강력한 군대를 가지고 있고 국민개병제도를 도입했고 그 군주는 두려움의 대상이 돼야 된다. 또 정복지역에 대해서 엄격하고 공자한 통치인자 일면의 진리는 포함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전부는 아니다는 생각이 들어요. 마키아벨리는 자기가 믿는 거 기대하는 걸 이 사람한테 발견한 거야. 이탈리아를 통일해서 외적을 막아낼 구세주를 기대한 겁니다. 그 당시에 이탈리아가 난장판이 됐지 않습니까? 프랑스, 스페인에서 난도질을 당하는 그런 상태인데 이 위기를 타개할 사람들은 이렇게 무지막지하고 기만도 할 줄 알고 또 군대를 강력히 잘 훈용하는 이런 사람이 돼야만 이탈리아를 구제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가졌고 그런 적합한 사람으로 생각한 거죠. 제가 과대평가했다는 것은 최선의 무인으로서는 훌륭한 건 맞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교황의 후원이 큰 힘이었다. 왜냐하면 전쟁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전쟁 경비인데 그걸 교황이 다 되어줬고 또 외계족 방패 마개를 해줬습니다. 그 당시에 프랑스, 스페인, 베네치아 이런 강국들이 노래 보고 있는데 이걸 방패 마개 해주는 게 교황이고 또 교회를 위한 전쟁이라는 명분도 제공했지 않습니까? 그런 게 다른 사람하고 전쟁을 하는데 같은 레벨이 있지 않았던 거예요. 굉장히 유리한 위치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수월하게 그 마자 지방을 점령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물론 그 개인적인 역량이 뛰어난 점이 있었지만 그 고도의 정치적 판단은 없었다. 그 대표적인 게 아까 다음 교황을 선택하는데 실수를 합니다. 저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체사레 보르자는 아버지는 원수지간 했지만 자기하고는 그렇게 사이가 나쁘지 않을 수도 있다. 1498년도에 프랑스로 가지 않습니까? 99년도에 이혼 성인서를 들고 가면서 사실 그때 체사레 보르자는 극진히 대접한 사람이 줄리아노 델라 로베르의 추기경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노래 난 사람한테 당했다고 봐야죠. 체사레 보르자가 군사를 운용하는 이런 데서는 탁월한 점이 있었지만 그렇게 정치적 판단이나 이런 게 원숙해지진 않았다고 생각더라고요. 그러니까 군주를 하기에는 아버지가 도와주가 그런 위대한 업적이 나오지 자기 혼자의 실력이 아니었다. 그러니까 체사레는 좀 과대평가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알렉산드라 교황과 체사레의 잘못이 뭐냐 하면 사람들이 자기 가문의 이익을 위해서 교황국가를 건설했다는 이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게 그냥 된 게 아니고 이탈리아를 배신하고 만들어낸 겁니다. 그 밀라노를 프랑스에 내주고 스페인과 프랑스가 나폴류를 분할할 때 그걸 묵인해주고 그런 대가로 이걸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이탈리아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완전히 이 사람은 우리를 배신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이 사람이 굉장히 팽이 나빴는데 가장 나쁜 원인을 제공한 게 바로 이 교황국가 건설이 아니었나. 자기 가문을 위해서 교황청을 굉장히 실추시킨 행위로 했다고 봐야 됩니다. 외세를 끌어낸 이탈리아를 불행하게 만든 사람이 1494년에는 밀라노를 유도비코 했고 1499년에는 알렉산드라 교황이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전쟁갱비를 대야 되는데 재정을 어렵게 하는 게 전쟁입니다. 이게 돈이 계속 많이 들어가요. 엄청난 돈이 들어갔는데 그러다 보니까 교황청이 항상 쪼들리게 되고 그 추기갱 암살이라든지 이런 이야기가 자꾸 나옵니다. 돈을 갈취하기로 해서 추기갱을 암살했다. 이런 소문도 나오게 된 게 결국 이 전쟁갱비 때문에 나온 거 아니겠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교훈을 생각해 보면 인과응보 아니겠나 생각이 들어요. 잔인함, 속임수, 기만으로 성공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 자기도 기만을 당하고 속임수를 당해서 올라가죠. 또 어려울 때 돕는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굉장히 위험인물로 돼 가지고 그건 돈도 경원시하고 쟤는 제거하는 게 좋겠다는 그런 컨센센스가 행성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다.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런 거는 결국 신의 징벌이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도 해 봅니다. 시오노나나미 책에 나온 건데 1500년 6월 29일 바티칸의 궁전의 벼락이 떨어지고 직접 맞지는 않았는데 그것 때문에 교황이 머리에 상처를 입었다 이런 기록이 있는데 이런 게 신의 경고가 아니겠나 생각도 들고 또 하나는 근력의 정상에 있을 때 부자가 함께 말라리아에 걸려버립니다. 그러니까 최선의 보루자가 어떻게 보면 아버지만 돌아가셨으면 자기가 나름대로 계획을 하고 자문을 구하고 해서 살아날 대책을 강구할 수 있었는데 그게 불가능하게 만들어버렸어요. 다시 일어날 수 없게끔 두 부자를 한꺼번에 몰락을 시키는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게 인력으로 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갑자기 어떻게 이런 일이 이루어질 수 있느냐 그런 생각이 좀 들고 그래서 신은 전쟁과 무력을 통한 교회 왕국 건설에 동의하지 않았던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